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야. 예. 쒸. 텐션 안 높여. 아이. 텐션. 아이. 야. 예? 아이. 형 꼼이. 야. 쒸. 아잇습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했고 제가 얼만큼 싸움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는지 여러분들께 좀 강의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켰습니다. 예? 야, 박수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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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내려고 가서 줘야지. 알겠습니다. 야. 예? 야. 죄송합니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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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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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셔줘야 진정한 싸움꾼. 자 써보세요. 볼 좀 확인. 바로. 오케이 합격. 자 3, 2. 자세까지 잡고 호루 소리로 죽여놨다. 이제 보여지기식. 동전을 잡아줄 때는 아기를 감싸줄 때 잡아주고 자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 자세까지 잡아주고 코를 탁 먹어준 다음 이렇게 한 명씩 해보겠습니다. 한 명씩.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 통과. 다음 싼다. 레츠 고. 자 이제 동전까지 마스터한 당신. 당신은 거의 학교에서 3장까지 먹은 당신입니다. 2장 1장 제끼만 하는디. 2장 제끼만 하면. 골목길에서. 이 람벨을 물 때. 라이터를. 그냥 키면 안됩니다. 원시가 없잖아. 어? 네. 폼. 폼으로 잡아줘야 하는디. 라이터를 처음에 키지 말고. 자연스럽게. 껴준 다음에. 가다가. 이런식으로. 박수. 와우. 역시 제대로 하신대 여기. 그렇지. 다시 한 번 더. 둘 셋. 한 손으로. 한 손으로 잡는 것이. 중요합니다. 네. 이렇게 소리가 안나면은. 3장에서 4장으로 떨어지는거에요. 소리까지. 소리를 어떻게. 자 소리를 내려면은. 이거를. 눌러주면서. 자. 라이터가 오장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라이. 자. 이 동작까지. 마스터 하신분. 2장으로. 승급을 하게 됩니다. 박수. 자. 됐습니다. 마지막. 1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. 여러분들. 1장. 자세 잡아주고. 소리 내주고. 동전 긁고. 라이터 던지고. 마지막으로. 표정. 표정. 이 표정으로 기선제압을 해주는 겁니다. 이거를 하는 순간. 여러분들 1장이 될 수 있습니다. 자. 인증을. 최대한 코에 가까이 붙여줍니다. 코에. 음. 음. 그러지. 음. 그 다음에. 아랫니를. 벌려줍니다. 그 다음. 뱉듯이. 한 번 더. 그러지. 바로 이겁니다. 그러지. 한 명씩 간다. 그러지. 그러지. 박수. 감사합니다. 잘한다. 잘한다. 가. 가. 야. 야. 어. 웃지마. 응. 죄송합니다. 기선제압을 한당신. 드디어 일장. 일장이 됐습니다. 자. 일장은 무엇이냐. 학교 한학년이 짱이 된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. 이 학교 전체를 먹어야. 진정한 통으로써 거듭이 납니다. 아시겠습니까. 마지막. 진정한 빠이타들은. 이 주먹으로. 이거 먹어야죠. 응. 이 주먹이 있어야 한다고. 마지막 기술.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. 이 주먹이라는 것이 참 간단합니다. 강철에. 3만 번 이상 부딪히게 되면은. 이거는. 사람을 죽일 수 있는. 뼈. 살골. 살골. 그렇지. 살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뼈.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뼈. 살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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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. 기승으로 발을 쓰게 됩니다. 야. 죄송합니다. 다시 힘든지. 다시 안좋습니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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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야. 예. 죄송합니다. 살골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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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배운 동작을.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리면서. 마무리 짓도록 왔습니다. 바로 왔습니다. 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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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